한화가 기아와의 경기에서 3대 1로 패했습니다. 체드벨이 8이닝 동안 3실점만 기록하며 호토했지만, 타선이 5개 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실패했습니다. 김종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 선발 체드벨이 8이닝 3실점으로 호토했지만, 타선에 도움을 받지 못하며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전날 패배를 기록한 기아가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3회 초 무사 만루 찬스에서 김주찬의 적시타로 선치점을 뽑아냈습니다. 4회 초에는 안치홍의 솔로 홈런으로 1점을 더 추가했고, 7회에는 하나의 실책을 틈타 3대 0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화 타선은 기아 선발 제이콥 터너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한화는 9회까지 무려 10개의 3진을 당했고, 9회 초 1사 1삼루 찬스에서 김태균의 자익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습니다. 이날 단 5개의 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하며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CNB 스포츠 1일 캐스터에는 노방래 서천 군수가 찾아 한화이글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화이글스 홈부장에서 우리 서천 군 소개를 존중합니다. 우리 전 가족이 한화 팬이고요. 오늘 끝까지 잘 날아갈 걸로 봅니다. 우리 한화이글스가 정말 잘 돼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또 풍부가 되고 해서 한화이글스는 분명히 잘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우리 전 가족이 열심히 선언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파이팅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번 시리즈도 어김없이 야구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전복수고등학교에서 학년 공중채의 날로 야구 한화이글스 응원하러 왔어요. 앞으로 한화 많이 이겨서 가을야구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희가 수요일마다 문화의 날이어서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1, 2학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야구장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화이글스가 작년에 가을야구 갔던 것처럼 올해도 가을야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화이글스 파이팅! 작년에는 가을야구 아쉽게 마무리해서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타 불균형 속에 1승 1패를 기록한 한화이글스. 한화는 김범수를, 기아는 차명진을 각각 선발로 내세워 위닝실즈에 나섭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